대전 신용보증재단 소기업,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대전 신용보증재단 1997년 설립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대전 유일의 금융정책기관 대전 신용보증재단 꾸준히 성장하며 2020년 총 보증공급 4조원 돌파 2021년 원도심의 신사옥을 마련하며 소기업,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전경제를 지켜온 대전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진 위기의 순간 경쟁력을 갖춘 지역 유일의 금융정책기관으로서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보증지원 및 보증 확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의 폐업률을 낮추고 함께 걸어가고자 지속가능 성장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보증사업평가 1위 달성 및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와 소통, 혁신을 통한 더 나은 내일 새로운 대전 100년을 함께 열어갑니다 도심융합특권의 성장엔진전에서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도심 발전에 함께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오늘도 나아갑니다 대전의 가치를 더해가는 금융혁신 플랫폼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